전망이 훨씬 더 예뻤어 아마 16시간 아니 20시간 자꾸 길어지던 진통 힘들었죠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더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수수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거절했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면 우릴 외면했죠 또 다시 시작된 진통 외로웠죠 아기와 단 둘이 버티던 시간들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밤 자꾸 눈앞이 흐릿해지던 순간 나는 기절했고 다시 눈 떠보니 고통이 전부 사라졌죠 하지만 아기도 사라졌어요 다시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다시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다시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아니요 습니다 다시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아기와 눈앞이 흐릿해집니다